오늘의 주사장은? 주사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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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주사장? 주사장? 도착! 호박파티 진짜 부럽다! 오 잘 먹네 어이쿠 잘 먹네 죽순이 먹으면 하네요 끝까지 먹어 끝까지 질인성 맛 어땠어? 예전보다 덜 매웠어 예전에는 먹을때 눈물 나고 먹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매웠어서 얼굴수가 딱 엄청 매우 나고 너무 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되게 너무 매웠어 맛있게 매워 예전에 비하면 별로 안 맵잖아 근데 딱 불닭볶음면 먹게 끝